안녕하세요 무대 송영아입니다 데뷔 22년 차에요 야 나는 여지껏 이 투명 가림막을 잡고 퍼즐을 추원상 처음 봤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바이브를 항상 풍기는 모델 아이린입니다 반가워요 두 분이 추천하고 싶은 올 봄의 패션 아이템 중 이거 하나는 꼭 사라 하는 거 저는 볼캡하고 농구화 딱이에요 그냥 진 입고 샷 하나 걸치고 볼캡하는 순간 머리 헤치고 풀어 헤쳐야 돼요 약간 웨이브 있게 그리고 농구화 신으면 끝입니다 약간 거세 뭐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거 아신다 정말 자 우리 아이린은? 볼캡의 농구화와 어울리는 미니백 저는 미니백 너무 좋아해요 딱 컬러 포인트도 되고 뭔가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좋다 좋다 좋아해요 좋다 진짜 올 봄에 뭐 셋 중에 하나라도 질르죠 모델이라 키가 진짜 크대요 달라 이랬는데 저는 179.5에요 근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더니 179.2더라고요? 줄었어요? 저도 줄었어요 그치? 저 제가 원래 178인데 177.몇 수로 나왔어요 그니까 더 컸으면 좋겠어요?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? 아니 그러면 갑자기 작아진다 아니 그럼 덩화시우 조금 신발 굽이는 거 조금만 신어도 또 182, 187인데 그렇죠 덩크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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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났어요 그 농구하시는 감독님이 저를 쫓아났어요 나도 농구 시키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운동 못하는데 도망쳤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아이린씨의 미국식 하이텐션 인사법 오늘도 볼 수 있나요? 아이린씨에게 좋은 밝은기 받아가고 싶어요 지원! Oh my god! How are you? I hope you have an amazing week this week and I am sending you goodbyes always! Love you!